자전거 미션 선에 서서 엄마가 시작을 알리면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출발한다 미션을 잘 맞추고 돌아오면 칭찬을 한다 만약 미션을 어려워하면 카드 다시 뽑기 찬스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팁! 미션 카드 예시 마트 아저씨께 인사하고 오기 나뭇잎 5개 주워오기 미끄럼틀 옆에서 개다리 춤추기 마트 아저씨 수위 승 승 승 пам expectation 군 감사합니다.